여기에서 이렇게 갔어. 이렇게 빠졌어. 어떻게 돼? 니가 모르면 재우가 콜사인을 내려야 돼. 콜사인을 내려준 분들은 니가 나가야 된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갔어. 그러면 나가잖아. 지금은 알고 있으니까 나가잖아. 그걸 몰랐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과연 아니면 가야 된다. 그 차이가 큰데 그걸 오다를 내리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너나 잘하세요. 지는 똑바로 아들리도 오다면서 그러게 된다. 그래서 항상 고개를 들고 판단을 내리자. 강아가 두 가지 쓰니까 너는 이미 준비, 재우가 대기하고 있다가 나머지 공간을 지켜주는 거야. 이게 기본 파트너십이지. 파트너가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서 있어. 대부분이 어떻게 서 있냐. 처음에 강아가 뭐라고 했어. 때리고 여기 잡아. 거기 서 있지. 그럼 이거 누가 받아. 야 수비를 한단 말이야 내가. 잡았어. 이렇게 뺐어. 그렇지. 강아는 대부분이 거기서 뒤에서 지켜보고 있잖아. 무슨 마음이 지켜볼까. 네 얼마나 잘하는 거 보자. 나는 내꺼 했다. 그러잖아. 신고 들어와. 강아가 들어와. 들어와. 봐. 지금 이렇게 들어오지. 짧았을 때는 바로 들어오는데 길은 볼이 길었다. 그럼 너는 가운데 가야 돼. 거기 있을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대부분이 앞으로만 들어오잖아. 볼이 길었어. 가운데. 그렇지. 봐. 이렇게 나누는 적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야. 계속 준다. 그렇지. 거기다가 이렇게 빼면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수비자한테 가 있어야 돼. 이 사람 낙해. 거의 대부분이 대각 공격은 안 하잖아. 거의 대부분이 직선 공격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모든 신경이 가 있어야 돼. 그렇지. 모든 신경이 여기야. 그런데 대부분이 이걸 안 봐. 생각을 안 하잖아. 올라갔어. 이걸 잡겠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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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걸 잡아야 된다. 이거 생각하고 뛰는 게 아니고. 그냥 있다가 넘어가 보는 거야. 안 보는 게 이거야. 결국은. 자. 마음이 준비해. 내가 마음이 준비하고 낙긴만 딱 집중하고 쳐다보고 뛰고 있는 거야. 리듬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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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자. 리듬 타라. 리듬 타라. 타. 해. 타. 리듬 타. 움직여. 타. 그러니까 앞에서 조금만 늦어버리면 다 놓치는 거야. 그럼 뒤에 커버 해야 돼. 자 뛰어. 뛰어. 이렇게 돼야 된다.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쳐놓고 뒤에 구경하고 서 있잖아. 여기서 올라간 것은 니꺼야 안잖아. 그렇지. 다시 막어. 그러잖아. 딱 나눠져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는 나눠져 있어. 그런데 이게 순간적으로 변형이 될 수가 있겠지. 변형이라는 거죠. 어떤 볼이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룰은 1개 정도 되지만 바뀔 수도 있어. 언제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 것도 모르잖아. 나도 몰라 그것은. 기본 시스템은 이 정도만 있다는 거지. 내가 어려울 때 내 파트너가 막아주는 거고. 내 파트너가 어려울 때 내가 막아주는 거고. 그게 복식이잖아. 그래야 둘이 뛰는 거고. 서이 뛰면 더 힘들어지겠지. 세 명 성진을 맞추려면 더 힘들겠지. 집중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걸리면 일부러 볼을 빼. 준단 말이야. 볼 주고 나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둘 다 빼버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수비적인 요소란 말이야. 그 다음에 간단 말이야. 이게 타이밍을 죽였잖아. 그렇지. 한 타임씩 죽이거나 하면 헤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아침에 왕급 조절이라는 걸 필요한 게 그거야. 이걸 내가 때려서 이길 수 있냐 없냐. 때리면 어떻게 올라올까. 그래서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갖다 때려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다 복합적인 거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연습량이 필요한 거지. 이걸 조금만 늦춰버리면 헤매는 거야. 그 볼 리듬이 안 오면. 볼 리듬이 안 와. 어떻게 돼. 볼 리듬이 안 오면 미치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코치들이나 선수들이 생활척을 할 때. 이 볼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편해. 볼 치기가. 이 볼을 다 알고 있잖아. 어느 속도까지 다 계산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을 게임팀에서도 갖고 놀 수 있고 하는 것이 그거야. 그게 왕급 조절이야. 대부분의 제후나 강화 같은 경우도 왕급 조절이 없잖아. 치고 들어오면 무조건 많이 치고 들어오잖아. 그런 걸 버려야 돼. 치고 들어오다가 앞에 비었잖아. 그러면 딱 대면 되잖아. 그런데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번 해.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치고 들어오고 넘어가면 어디씩 젖네. 차이가 있어 차이가. 우리가 공격 찬스가 안 돼. 그러면 그걸 굳이 때려서 위험성 있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지. 차라리 높이 올리거나 갖다 대거나 하면서 다시 정렬을 시켜봐야지. 시켜놓고 다시 만들어 내야지. 게임이라는 자체가 낼리가 20개가 될지 100개가 될지 모르잖아. 그러면 체력도 왕급 조절을 해야 되지. 공격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지. 그 상태도 둘이 머릿속에 다 짜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복식이 어렵고 힘든 것이 그거야. 볼이 빠른 상태에서 똑같이 움직여야 되고. 빈자리를 빨리빨리 생각하고 막아내야 되잖아. 그래서 볼이 사이드냐 가운데냐 어떻게 결정할 건가. 그 차이야. 그래서 콜사인을 많이 해준 거야. 처음에 몰랐을 때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